2023년 3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26분이구요 여기는 보현산 경북 영천시 영천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입니다 오늘 별 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보현산 천문대 주차장이구요 밤에 어떻게 별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와봤습니다 실제로 별을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인하고 같이 왔는 쪽에는 간회화장실이 있고 금물이 있고 여기는 연구원들 들어가는 구길 야간 체류검지 불빛사용검지 전시관 내부수리로 전시관은 임시 휴관중이구요 보행자는 데크로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는 차가 올라가는 길이고 연구원들 올라가는 길이겠죠 이렇게 여기 산 500m에서 1km 정도 보현산 1124m 모자산이라고도 하구요 태백산맥 줄기인 중앙산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보현산맥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현위치에서 보현산 천문대까지 네 저렇게 이 구간 트레킹코스도 있고 그래요 네 천수 누림길 오 영천구경 밤성을 입다 보현산 우측 여기 지금 우리 보현산 천문대에 있다 동봉 보현산 동봉 정상 일대에 있어요 보현산 천문대 1.8m 만사 망원경과 태양플레어 망원경 설치 국내 과학 천문 관측 중심지로 항성 은하 등 생성 진화를 연구하고 있다 오길 이쁘다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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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영천입니다 왜 이럴까 상설한 마을 앞에 그 모습 그죠 일단 행정구역상으로는 영천 영천 영천씨 영천의 제일 끝은 머리 구 쪽 영천의 제일 끝은 머리 위쪽 북쪽 근까 거의 저기 화남화북에서 줄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화남화북 그 위에 있는 청송 청송하고 거의 맞닿아 있다고 바로 위에 가서 청송일 거에요 청송하고 거의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저기 영천때문이었고 맞아. 아까 구경하는 영천때문이었고 저기도 좋아요. 지상관광지원 은혜사. 지상관광지관 갑바위 맞아. 템플스테이 자전거끼리 이렇게 해서 화랑서라마을 해가지고 여기서 영천버스터미널 이쪽까지 자전거끼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화랑서라맛다 화랑서라맛다 화랑서라맛 조성중 되어있네 음 그렇구나. 해가 이제 니엇니엇 산이라니까 일찍 해가 진다. 여기가 중심이죠. 그렇죠. 영천시청이 있잖아. 이쪽이 중심이고 맞아요. 영천시청이 있고 여기 영천버스터미널 인고소원 인고소원 정몽주 인고소원 가본 것도 갔고 가봤을거에요. 유명한데라서 사진이 한방에 다 나온다나 한번 찍어봐요 한방에 이게 전체 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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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니까 화면에 나와요 한화면에 다 나와 전 이번에 폰을 바꿨더니 그다가 플러스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깨지죠 해상도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 정도 보이면 그거는 괜찮지 더 깔끔하게 보일거에요 그렇죠